오늘은 여러분께 과학적인 상식을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등등의 수많은 질병의 시발점이 되는 질병입니다. 비만인 인간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게 팩트이죠. 이건 제가 뭐 인간혐오증에 걸려서 인간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모두 입증된 팩트입니다. 성인지감 수성적으로 비만이어도 건강한 사람은 5조 5억 명이다 비만인데도 의사가 나보고 건강하다 오피셜 날려줬다. 비만도 건강할 수 있어 오히려 비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나는 말을 해봤자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제가 기싸움을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게 진실입니다. 이 과학적인 상식을 명심하시며 여성시대에 난리난 핫플글을 봐보시죠. 엄마가 나 창피하되 내가 싫대 조언 좀 해주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딸 사랑해 근데 제발 엄마 한 번만 살려주라. 엄마 진짜 딸이랑 손잡고 외할머니 보러 가고 싶은데 살 빼면 안 될까? 라는 카톡을 엄마가 보냅니다. 이 여성은 그리고 이 카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실패하고 우울해서 살이 많이 쪘어. 하지만 나는 살 찐 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울증을 날릴 방법은 먹는 거밖에 없었으니까. 이번에 용기 내서 첫 알바도 구했는데 엄마가 알바 구한 거 보고 이제 살도 빼라고 다이어트 압박 주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리겠어. 살은 쪘지만 내 스스로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자존감을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뚱뚱한 내가 잘못되었다는 듯 제발 나도 꾸미고 살라는 말을 하고 있어. 난 나대로 뚱뚱한 모습이 좋고 내 모습을 사랑하니까 꿈이라는 압박 좀 그만 받고 싶은데 엄마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라는 여성의 글이 있죠. 참고로 이 여성은 100kg에 가까운 여성입니다. 저 카톡은 조작된 카톡도 아니라고 진짜 인증까지 끝난 상태이죠. 놀랍게도 이 여성은 100kg인데 자신은 건강하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난 100kg이어도 사랑해줄 것 같음 내 딸이 먹는 걸로 행복하다는데 왜 참견임. 난 여시 살 뺄 필요 없다고 바보니니 본인의 상태가 행복하다고 말하잖아 그럼 된 거야. 난 여시가 그렇게 살에 스트레스 받는 거면 살 안 빼도 된다고 봄 뭐 어때요 살찐게 나는 무지성 공간만을 하고 있죠. 재밌는 건 이번 하플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도비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혹식은 단기적 회락인데 그걸로 우울풍개 문제 맞음 진심 그 살 안 빼면 우울증 재발 시간 문제다 나는 상당히 강한 조언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예쁨을 강요하지 만할 신한 게 예쁜 거 아니다 나는 조언이 동시에 보이는 어지러운 상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kg의 여성이 난 나대로 뚱뚱한 모습이 좋고 내 모습을 사랑하고 살은 졌지만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있으니 성인지감수성 풍부한 성인병이 비만녀성을 피해간다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은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감을 못하면 너티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당하는 세상이죠. 앵 100kg면 거의 굴러다니는 거 아닌가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되면서 엽떡 허버허버 먹고 있으면 나라도 저런 말 나올 듯 여시가 뭔 건강에 크크 의사 100명 모아놓고 말해봐 그 중에 여시가 건강하다는 의사 있으면 손에 장지지고 그 손으로 물꾸나무 5조 5억 번 돌아드림 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줬는데 눈물 나온다 공감을 못해줘서 속상하다 라는 말이나 듣고 있는 게 레전드이죠. 진실은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비만이어도 건강한 사람은 5조 5억 명이다 비만인데도 의사가 나보고 건강하다 오피셜 날려줬다 라는 소리는 진실이 아닌 허언증이나 다름없는 소리이죠. 부디 과학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과학에 공감한다 해서 합병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fm 여러분께 필요한 건 현실 자각 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니의 기준 때문에 엄마가 살을 빼라고 한 게 아니라 건강이 위험하기 때문에 살을 빼라고 한 겁니다. 여성의 몸무게가 100kg면 여성 상위 100%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넘버원이라는 소리이죠. 비만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싸움에 봐야 소용이 없다는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다이어트 곤약젤리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공간보다 필요한 건 팩트.